이게 되네 최대 사거리다 거긴 안전할 줄 아셨나요?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봐지도 부럽지 않겠는걸? 1마일 밖의 선인장 가시도 마칠 자신 있어 멀리서도 치명적이지 원거리 견제하면 역시 라인하르트지 날 저격수라 불러주게 몇 광렬 떨어져 있어도 죽으면 널 데려가리 어떤 거리든 문제없습니다 엄청 멀었던 것 같은데? 엄청난 거리를 한걸음처럼 느끼는 이들도 있어 장거리 투척 성공 목표물이랑은 떨어져 있는게 좋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? 오우 딱 맞췄네요 내가 원거리에서도 위력적일 줄은 몰랐는데 내게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쥐장거리 저격도 아니었는데 내가 봐도 멋진 한 발이었군 자 모두한테 질문 하나 할게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? 아 다람쥐요 개미다 경이로운 구조물을 만들면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힘을 합치지 내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정갈이 좀 괜찮더라 그야 인간이죠 흠... 호랑이 상어 상어 중에 가장 멋진 녀석이지 어? 전 시베리아 호랑이요 들깨이면서 상어인... 그런 동물 없나? 스클로펜드라 자이간티아 과부 거미 그래... 들케라 톱스 토끼요 아주 거대한 토끼 어... 그렇구나 맛있다 아니죠 으메일